코로나19 이전에 было 빨리 디저트 안전한 보트나 데이터는 자아에이 사이의 장르기 사이의 장르비를 단단한 사이의 장르밍 사이의 장르밍 사이의 장르밍 사이의 달달 마이크 사전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?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관리 요인은 요원이 없잖아 저쪽으로 가진다 좋을까 나, 나, 바다과 해수욕 한번 할까? 근데 아빠는 이미 수영복인거야? 그렇지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아빠가 할 일이 있다 보트 보트 조립해가지고 아빠가 조립하겠으니까 두사람으로 혼만 가라해주세요 내 삶의 ener기를 제공이다 내가 살기 다행히 놀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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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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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피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찍고 왔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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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nah. 안녕. 안녕. 3단원 3단원 이렇게 해야해 이렇게 해가지고 밥은 안쳐놨고 밥은 안쳐놨나? 그러면 고기를 구울까? 아니지 고기는 금방 구워져 그래? 비빔면 또 금방 하거든 그치 밥이 어느정도 되면 그때 할까? 비빔면을 고추장 있잖아 양념 그거를 얼음 안에 넣어가는게 좋아 비빔면 저기 안에 오빠 거기 안에 그리들도 이 그리들 무겁지 않고 부담 없어서 좋아? 응 다리조립 안해도 좋아 응 이거를 어디 다른 데다가 좀 놔줬으면 좋겠다 아유 난 자꾸 기침을 하냐 평화로 직행해 보는데 조금 많이 있었어 지체를 했어 양념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스팍크 썰음 있게다가 먹었는데 그 비빔면이 막 뜨뜨미지근하면 별로야? 아이고 얼음 다 왔잖아 응 손준통이 완전 일출이네 일출이야? 하하하하 광이 떴어? 아 광이야 광 오광은 아니고? 오광은 저기 저 광이 다섯 개 있어야지 아하하하 아하 오늘 새롭게 산 코펠입니다 첫 개시 진짜 첫 개시네요 간절하게 어떤 코펠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왜 바꿨는지 벨라코펠이고요. 앞전에 쓰던 거 너무 오래 써가지고 코팅이 벗겨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. 이 정도면? 엄청 짜증나? 맛있다. 물 끓으며 먹으면 되요. 물 끓으면 되니까 안ügen. 육수의 파는 동작머리입니다. 골고루 를 넣어둔 조금. 골고루 닦아둬. 골고루ments. 골고루, 골고루. 골고루 시 SW. 면 장이 거의 다 익었네, 끓여도 될 것 같아요. 얼음을 이렇게 더 띄워야 되지 않을까? 얼음을 이제 뺄까?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되니까 싱거워지거든. 이제 뺄자. 일단 덜어놓을까? 응. 자, 눌러주세요. 나은아, 이제 밥 먹으러 나오세요. 뭐지? 그냥 더 한 번 더 넣어줄게요. 조금 더 넣어주세요. 조금 더 넣어주세요. 다 끓여버리거든요. 그냥 끓여버리거든요. 양념장은 얼음장에서 잘 사야되요 녹아가지고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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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púr 잘 segreg 비린면도 먹고 나와나 나는 여기 놔줄게 나와나 먹어볼까? 비린면 먹어? 고소 고소 비린면하고 같이 대홍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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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대홍동 대홍동 육수량 thunder 방금 커하게 먹었는데 근데 이것만 먹으면 조금 아쉽잖아요. 우리는 볶음밥을 볶아야지. 오랜만에 입에 지퍼 열고 매트 때리는데 밥까지 안 먹으면 안되지. 그런가? 논리적으로 맞나?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지? 그게 무슨 상관이지? 어쨌든 지퍼도 열었으니까 몰라. 밥 먹을게요 일단. 밑 기름 idents rz ed 팽이버섯 두분 다진 금방 다 먹은거에요? 다 먹었나요? 두개 다 먹었나요? 두개 남겨놓은거에요? 네 아빠 한번 먹으라고 남겨놓은거 이거하고 있을까요? 그래도 나은이가 소리비를 정리를 해주세요 네 밥도 안먹고 말하는거죠 널 틀네 아직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네 밥도 잘 먹고 싶어요 널 볼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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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